우리 제주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머스킹 하기 전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갔어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지금 네! 그리고 다음 곡으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How You Like That 노래 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블랙핑크 How You Like That 가보도록 할 거 뒤에 계신 분들 좀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앞으로 좀 와주셔서 예 공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뒤에 통로로 막아버려 저희가 모델을 못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당겨주셔서 예 공연해 주시고 하시면 너무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 공연할 때마다 곡 하나 할 때마다 박수 쳐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환호해 주시면 일찌고 더 더 신나게 하니까 여러분 많은 박수 환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안한다 보승 이런 거 안한다 우리 편을 바로 안된다 우와 좀 더 크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아 아이고 하트야 가자 고조치 앞까지 너 끝처럼 잡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다시 컴컴은 네 곳에 light up the sky 네 톨눈을 보며 I kiss you vibe 실컷 비웃어라 꼴좋니까 이제 너희 하나 둘 셋 하나! I like that! AH I Bon Hey Hey Look at Look at me Look at me Li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2, 3, 2, 1 2, 1, 2, 1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